오늘의 경기 선발 주시를 소개해봅니다. 좌원 에이스 에디 조킷! 먼저, 먼저, 먼저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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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!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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